네 여러분 오늘 갓본 토크의 문을 엽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는가 중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중도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삶을 사는 건 마음이 살지요.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데 중도의 삶은 중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살 수 있겠죠. 자 그럼 중도의 마음가짐이 뭔가 좌로나 우로나 어느 쪽으로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산다. 보통은 그렇게 많이 풀이하고 생각을 하죠.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런데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통찰력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도란 뭐냐면 이 인간 세상은 중도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현실 자체가 인간 세상 자체가 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극으로 하늘과 바다 음과 양이 만들어낸 세상이라 땅과 육지와 바다 땅과 하늘 여자와 남자 가남과 부유함 모든 것이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밤과 낮 어두움과 밝음 그렇죠? 아닌 게 없어요. 우리 몸을 봐도 그래요. 좌우 대칭으로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눈, 오른쪽 눈 머리, 발 모든 게 대칭되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등이 있으면 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인 망가짐이라 한쪽만 본다는 거죠. 한쪽만 중도의 망가짐이라 통찰력 있게 다 본다는 거예요. 여자 쪽만 보지 말고 여자를 보면서 동시에 남자를 보고 등만 보지 말고 등을 보면서 동시에 배를 보고 하늘만 보지 말고 동시에 땅을 보고 바다만 보지 말고 육지도 보고 이렇게 빛과 어둠 사실은 이미 애고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빛을 볼 때 어둠이 없다면 빛이 보이지 않겠죠. 그 배경인 어둠을 보고 있는 거고요. 남자를 볼 때 이미 여자와 대비된 남자가 있겠죠. 여자가 없다면 남자가 없으니까 그 배경으로 깔려서 보는데 배경을 보지 않고 집중하는 그것만 보죠. 그게 집착이라고 해요. 애고의 집착으로 항상 극단적으로 한쪽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눈을 뜨고 중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그 배경화면까지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때 통찰력 있게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치우치지 않게 돼요. 기쁘다고 해서 너무 기쁜 쪽을 보지 않고 졌다고 해서 너무 아픈 쪽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일일 비하지 않죠. 중도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 땄어. 저 사람한테 이겼어. 이겼을 때 그 기쁜 마음 매 배경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져서 아픈 마음이 있죠. 져서 아픈 마음. 그걸 동시에 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져서 그 아픈 마음을.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기쁜 마음만 느끼지 않아요. 저 사람이 조금 아프겠다. 이 마음이 깔려있는 기쁨이에요. 경솔한 기쁨이죠. 그게 중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과하게 기쁜 걸 표현하지 않아요. 또 하나 내가 졌어요. 진 아픔만 느끼지 않아요. 졌지만 저 이긴 사람의 저 사람은 기쁘겠구나. 그걸 기꺼이 인정해주면서 나는 졌지만 저 사람의 기쁨. 그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지 않죠. 자기가 아무리 절망에 떨어졌을 때도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하는 희망이 있어요. 절망만 느끼지 않죠. 그 희망을 같이 느끼면서 절망의 아픔도 느끼고 이렇게 갑니다. 사랑과 아픔을 같이 느끼지요. 이 세상이 아픔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한계 지어진 인간의 육체를 갖고 태어나면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죠. 불가능이 있죠. 그렇죠? 그 불가능할 때마다 아파요. 온통 다 지뢰밭이에요. 온통 다 불가능한 세상. 하다못해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니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픔이 또 사랑이야. 왜? 아프다는 자체가 이미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아픈 건 사랑하니까. 다칠까 봐. 사랑이 없다면 아픔도 없지요. 이 세상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아픔이에요. 이것도 또한 극단으로 이루어진 거죠. 아픔과 사랑이 공존하는 극단.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아픔에 그냥 가서 완전히 함몰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랑으로만 가거나 그래서 자기가 조금 좋은 일이 생기고 자기 뜻대로 좀 되면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그냥 기뻐하고 그 사랑만 느껴요. 아픔은 안 느끼고 그 사랑 속에 반드시 아픔이 있는데 아픔이 없는 사랑이 없거든요. 내 뜻대로 돼서 이렇게 좋지만 반드시 그 속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 조금은 중독 통찰력 있게 보면 마음으로 가겠죠. 또한 내가 아플 때는 끝간데없이 떨어져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은 절망만 있고 너무 아프기만 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랑 한 줄기 빛 희망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중도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 중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삶을 살 때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항상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잘난 척하지도 않고 너무 못났다고 절망하지도 않고 너무 열등하지도 않고 너무 우울하지도 않고 항상 열등감 뒤에는 우월감이 있다는 걸 알으니까 우월감 뒤에는 열등감이 바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느끼는 기쁨 뒤에는 슬픔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느끼는 두려움 뒤에는 용감함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강함이 있으면 내 뒤에 약함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고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원리를 알고 중도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약자를 봐도 그 사람이 정말 약자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 약자의 마음 뒤에는 강한 마음이 있음을 알고 내가 지금 강한 마음 강자를 쓰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쓰는 걸 알고 언젠가는 내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뚜렷하게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언젠가는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그냥 머리의 교훈이 아닌 몸으로 깊이 채득해서 마음으로 알고 그 마음의 원리를 쓰고 사는 게 바로 중도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사는 중도의 삶이지요. 그 삶은 아주 아주 큰 사랑과 아픔이 공존하는 삶이에요. 너무 아픈데 그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아픔이 클수록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아프죠. 저희 아빠가 예전에 돌아가실 때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파서 밤에 늦게 웃고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짜증을 부리고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사랑하는데 왜 그랬을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픔을 잘못한 게 있다면 아픔을 인정 못한 거죠. 너무 아파서 아픔이 사랑인 줄 알았더라면 그 아픔을 인정했을 거예요.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 사랑도 같이 전했을 거예요. 아픔을 인정해야 그제서 보이거든요. 사랑이 남자를 인정해야 여자가 보이고 어둠을 인정해야 빛이 보이고 하늘을 인정해야 땅이 보이거든요. 하나를 인정할 때 동시에 나머지 하나가 보이고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만 집착하는 건 인정이 아니에요. 배경이 된 나머지 음과 양이 공존하는데 그때 음만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음과 양이 대립된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인정해야 돼요. 음을 인정한다는 건 양을 인정해야 인정이 되는 거고 양을 인정한다는 건 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만 인정하는 건 인정이 아니라 그건 집착한다고 하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픔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제 눈에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 봤던 거예요. 현실만 보니까 마음을 안 보니까 이렇게 아픈 마음은 아빠를 엄청 사랑했구나. 이걸 알 때 아픔을 기꺼이 인정하게 되고 그럴 때 사람도 같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아빠에게 그걸 줄 수 있는 거죠. 아픔을 빼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 동영상 강의에서 행복은 고통이라는 포장지를 싸고 온다. 불행이라는 포장지. 그렇죠? 사랑은 아픔이라는 포장지를 싸고 오지요. 포장지로 쌓여 있어요. 그걸 열어야 할 때 기꺼이 인정하고 그래야 사랑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픔과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누구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아픔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만 집착해서 다 아프게 하고 말 거예요. 가끔 보면 굉장히 부잣집 딸내미가 주위 말로 딱 뿌리치고 요즘도 있나 몰라요. 그런 스네보가 아무것도 없는 빈탈터리 엄청 가난하고 고하고 이런 남자 한테 시집갔다가 엄청 아프게 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 모든 주변 식구들이 아파하는 경우 주변을 다 안 보는 거죠. 나의 사랑만 중요해. 그 사랑 밑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말릴 때는 아픈 거거든요. 그 아픔은 좀 인정하고 그걸 인정해줬을 때 진짜 사랑이거든. 조화롭게 주변과 집착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중도의 마음가짐이 아닌 아픔과 사랑을 같이 고통과 행복을 같이 인정을 하지 못하는 집착적인 한 가지만 빠져버리는 집착의 애고 같은 경우는 중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애고는 반드시 내가 아프거나 상대를 아프게 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하늘로와 땅을 사이를 그냥 끝간데없이 오고 가요. 추락했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조금 잘되면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펄펄 뛰었다가 조금 안되면 꾹 내려가서 세상의 모든 열등이는 다 나라고 하면서 울부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중도의 마음가짐을 모를 때 제가 아픔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아픔을 인정해서 사랑이 보여야 되고 사랑이 느낄 때도 그 밑에 아픔을 인정해야 그 사랑이 진짜 열매를 맺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느낄 때도 아픔을 느끼지 않고 느끼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심기로인 거야. 허상이에요. 이렇게 딱 잡았다가 어무수면 사라져버리고 아픔만 남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픔을 느낄 때 사랑을 안 느끼면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아픔만 느낀다면 진정한 아픔이 아니지요. 진하게 아픔을 느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파서 상처만 받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인정한다는 건 아픔이 상처로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느끼면서 이게 곧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픔이 승화가 됩니다. 완전히 내 곳으로 아픈 마음을 내 곳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상처로 남지 않아요. 더 그릇이 커지고 깊어지고 사랑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가지요. 하지만 아픔 속에 있는 사랑을 인정을 안 할 경우는 그냥 아픔은 상처로만 남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혜란님 저는 이렇게 아프게 살아왔는데 세상을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안 나올 거야. 혜란님은 맨날 아픔을 느껴서 사랑이 나온다는데 아픔 속에 있는 사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프다고 세상을 미워한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아파 미워 아퍼 이거는 인정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죠. 이렇게 아퍼하는 이 마음을 막 버리면서 미움을 쓰는 거고 나 아파요. 받아들인 아픈 거야. 나 아프거든요. 믿거든요. 이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에너지가. 세상의 아픔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이 아픔을 교훈으로 내가 이런 일을 왜 겪게 됐는지 이렇게 아픈 일을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사랑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막 원망하고 미움을 쓰면서 그때는 아픔을 인정한 게 아니죠. 아픔과 싸우는 거예요. 또는 아픔에 함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탓을 아는 경우 그래 너는 이래서 싸 이럴 때는 아픔에 빠져서 절망 상태에서 응? 그래 내 팔자가 이렇지 막 이렇게 자기 비화는 둘 다 아니죠. 싸운 거나 아픔과 또는 아픔 속에 완전히 하나 돼서 아픔 자체가 돼버리는 건 전부 상처투성의 삶이에요. 중도의 삶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주려는지 영체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걸 인지하고 아픔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승화할 때 그래서 아픔 속에서 사랑을 같이 느낄 때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도 미워하지 않을 때 그때 아픔을 인정한 거지요. 그때 비로소 아픔과 사랑을 동시에 보게 돼요. 아주아주 무의식이 깊게 열리고 어느 정도 마음공부가 무르익어서 도가 되면 진짜 동인이 되면 모든 것에서 아픔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통찰력 있게 극단에 빠지지 않아요. 아픔에 빠지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또는 아픔과 싸우거나 사랑과 싸우거나 하지 않고 둘 다를 보면서 받아들이죠. 일이 일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잘 느끼고 순응하면서 내 삶을 내 삶을 조화롭게 멋지고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타인과 나의 아픔을 다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남과 나를 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때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때 아픔이 진짜 아픔이에요. 쓸리지 않는 아픔과 사랑 속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지요. 그 삶이 황홀한 삶이랍니다. 여러분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사랑이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닌 진짜 사랑이 되는 그런 삶이 중도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픈 마음 인정하라고 여러분 지금 많이 아픈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인고의 시간의 아픔을 느끼다 보면 반드시 사랑이 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끝간 데 없는 행복을 경험하는 분들 그 행복과 사랑 속에 아픔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랑과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떠나버릴 거예요. 그때는 더 큰 아픔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극단의 출치시 마시고 아픈 마음을 인정하시고 그 속에 깃든 사랑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영체에 대한 영체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영체요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행복 속에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다고 비관해서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 속에 있다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 속에 있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 속에 있다고 행복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온 세상에 아픔과 사랑과 고통과 행복이 바로 내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소서 당신이 인도하시는 어떤 길이든 기꺼이 순응하고 따라가면서 아픔과 사랑 모두를 인정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소서 영체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중도의 마음가짐으로 중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영체요 나를 축복하소서 자 여러분 축복된 밤 되시고요 저는 물러갑니다 축복하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